여러분들 심쿵하는 이 신원형의 점프 가정으로 간다 좋아요 아 경치 너무 좋다 장안 와 장안 대도시에요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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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뭐 예쁜거 안파나요 멋짐 가림막 보라색 다 삽시다 멋짐 가림막 원형 벽장식 아 무기 만드는거 제가 해보지 않아서 오래 걸릴거 같아가지고 어 네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변 경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곳을 보고있을 확률이 높죠 저는 오로지 주변 경치만 보고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야 뭐야 도적들 뭐야 어 도적들 복장 보세요 완전 서량병이야 우와 공격도 되게 좋아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장안을 아까 지났는데 안정 이런 데일까요 진창 오 진창성을 구현했네요 진창성을 구현한 갓게임이구요 어 이번 성은 어딜까요 자 진창 지났으면은 이번에 천수 표현했으려나요 여기를 안정으로 했을까요 천수로 했을까요 여기를 안정으로 표현했을까요 천수로 와 서서 놈 서서 놈 뭐하나 봅시다 야 이 배신자 놈아 음 아 여기가 가정이네요 위치 자체가 무슨 가정을 성으로 표현했어 한중을 지키는 관흥장포의 격파 와 경치보소 좋다 근데 한중까지 여기까지는 밝히면서 가구요 천수까지 그 다음에 워프합시다 와 강도 있다 자 천수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구요 자 이제 볼까요 아 여기가 최선이네요 홍세산 잘 타고 내려갑시다 홍세산이 아까 제갈량대로 잡은데죠 무기가 조금 아직 근데 제가 이거 성능을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가지고 와 이거 뭐 피니쉬가 엄청난데요 너무 간지가 나겠나요 야야야야 아 너무 가까이 왔다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 너무 가까이서 이거 헤드샷 쏘면은 얘 불쌍하잖아요 아 좀 멀리서 서서야 되는데 확산 불화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산 불화살 이거 몇 명 안 맞는 것 같죠 누가 그러실지 확산 불화살이 엄청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폭발 화살도 있나요 저쪽에다가 폭발 화살 쏴보겠습니다 저쪽에다가 폭발 화살 쏴보겠습니다 우와 다 죽었어요 우와 엄청 좋네요 다 왔죠 와 이거 기병되어있다 자 대장을 잡읍시다 대장 찾아 대장 찾아 아 조시루다 예수님인 거 왜 이리와 아, 저 휠 너무 약해요 아, 성도의 유선격파 벌써 성도까지 밟을 수 있나요? 어, 성도 땅을 밟을 수 있다고요 벌써? 이건 의외인데요 좀 벌써 성도를 밟게 될 줄이야 조슈가마 서성하고 그 대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넣었을 수 있어요 관흥 무슨 무기지? 관흥 무슨 그냥 창들 칼 들고 있는데 선도? 아, 저쪽 아니야 조슈하고 중독이다, 성도 자, 오케이 한 번에 몰아서 끝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번 장 끝인가요 이렇게? 와, 별 되게 많다 지금 별 보기 딱 좋은 각도죠 가장 큰 별이 북극성인 것 같고요 예, 별 되게 예뻐요 역시 별 감상 밤에는 별 감상이죠 별 감상하는데 어떤 게 이상한 거죠? 와, 낮됐다 아, 4000m 뛰어야 돼요 성도까지 근데 촉 멸망을 이렇게 쉽게 끝내려고 그러나 왜 벌써 성도 침공이니? 뭔가 이상해요 스토리가 부자하게 멀다 가는 길에 여기는 들렀다 갑시다 와 성도 보이나요? 성도까지는 안 보이네요 저쪽 파수대도 열었고 쭉 이동합시다 이번 미션이 끝이라고 한 장이 더 남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장이라 11장까지 신원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잠깐 뭐야 이거 온개와 합류 이게 있었네? 아, 이거 이걸 안 했네요 아, 이런 강향 여기 장춘하가 있는 것 같았는데 장춘하증 어디시죠? 장춘하를 본 것 같은데요 아, 온개와 합류 달성했어요 아, 캡스를 보는 것도 괜찮죠? 어, 장춘하여 여기 있죠? 장춘하 어디 있었지? 아, 저기 있네요 장춘하 봤죠 방금 장춘하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약간 황어령하고 닮은 느낌도 있고요 또 인성질 당랑철사 없어졌어요 장춘하 이제 저거 채찍이에요 채찍 무시하고 직진하겠습니다 아, 물고기 비누님도 어서 오세요 어, 판다 있네 근데 판다는 왜 사냥을 못하죠? 사냥할 수 있는 건가? 어, 뭐야 어, 왜 죽었어? 판다 왜 죽었어? 안 죽였는데요 어, 뭐지 이거? 어, 아, 구르기 하는 거구나 죽는 게 아니고 공공은 선격을 사유시울 우리에게 지키세요 아, 보호종이라서 사냥 못하나요? 저 천연기념물인가요? 유선놈 잘생겨진 거 보소 그래도 칠 때는 약간 멍청한 느낌은 있었는데 이건 대놓고 잘생겨졌네 아, 사천지방판다인가요 원래? 그래서 저기 지금 석두 앞에 저기 있었는데 지역 특산물 아, 산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 유선 여기 싸우는 와 유선 불 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나면 어쩔 건데 아, 유선놈 어디 갔어? 아, 유선놈 어디 갔어? 아, 유선놈 어디 갔어? 유선놈 spanning 유선놈 유선 너무 허약해요